학원 보금화협의회가 올해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복협의 대학생 의식 생활조사는 2006년 이후 3년마다 시행됐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 종교 등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 소비성향, 직업선택성향,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7월 전국 1,4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